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반성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자신이 들여온 영입 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가진 이철규 의원. 격려와 축하를 위한 통상적인 자리였다지만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본격 세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 사무총장, 인재영입 의원장, 공천관리위원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 의원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친윤 지도부로 가는 게 맞느냐, 자연스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4선 김도읍 박대출, 3선 김성원,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모두 영남 혹은 친윤계라 사정은 비슷합니다. 실제 이철규 의원이 등판할 경우 당권은 비윤계가 주며 균형을 맞출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격전지에서 살아돌아온 나경원 전 의원과의 나이 연대설이 벌써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다희입니다.